어제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개편한 홀로서기를 딱 선언하고 이번 주 뉴스는 홀로서기에서 이게 성공했나 실패했나 이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하지만 홀로 된다는 것은 다 가라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선대위 개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잘 됐나 못됐나 쑥 들어갔고 오늘까지 지금 계속 윤대위 이대윤 이를 치고 가느냐 안고 가느냐 지금 이걸로 지금 계속 의총에서 오늘 모두 발언한 게 또 화제가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 저는 진짜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 오늘 오전에 방송이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오전에 여의도역에서 인사를 했죠 이준석의 연습문제를 푸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 연습문제 1학기 때 풀라고 했더니 왜 방학 때 푸냐 이렇게 된 거죠 그때로 조금 너무하더라 또 속보가 들어오는데 회의에 둘이 같이 참석했다는 속보를 제가 방송 중에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패널들이 전부 화해가 된 줄 알았어요 회의를 같이 사이좋게 한다 혹은 잘못 알아듣고 둘이 회동을 가졌다 대타결 아니냐 그런데 회의에서 전해진 소식이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하죠 도장 찍어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거를 거부하면 윤석열 후보가 당부 우선권 갖고 찍어버리고 이건 마치 이건 초유의 일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도장 들고 도장 들지는 않았죠 도장을 놔두고 가버린 거 이상의 사태고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들한테 수사 지휘하고 있는데 그 방에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서 하지 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거의 이준석 대표가 안 한다는데 그러면 내가 당부 우선권에서 내가 찍는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 재량을 가지고 결제를 했는데 상위권자가 거부하는 거부권 행사하는 이런 구조도 아니고 같은 공간에서 그게 벌어졌다는 건 좀 초유의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제 당대표를 서해 어찌 보면 윤 후보가 그 당시에 이렇게 딱 어찌 보면 그냥 뭉개고 홀로 서기를 하는 것 같은 모양새 배제한다 그래서 그 회의를 봤을 때 이런 초유의 상황인 이상은 이제 두 사람 간의 화해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전까지 그리고 또 의총에서도 대표 탄핵 얘기 나왔었고 근데 또 이준석 대표가 의총에 나와서 전향적인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데요 오늘 되게 너 못 봤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아니 지금 다는 못 봤어 무슨 전향적인 그러니까 의원들이 부르면 선대로 돌아올 거고 아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쨌건 이번 선거 지면 우리 당은 해체 수 있습니다 아니 공정한다 복귀하는데 단 그러면 젊은 층 지지는 못 가져온다며 그러니까 방식은 이 방식 그러니까 자기가 복귀하라면 복귀할 텐데 자기 방식이 맞다는 거지 의원들이 니들만 듣겠다는 그 얘기기도 하죠 지금 난리 났다? 연습 문제라고 하는 워딩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비단 주머니하고 비슷한 그런 센스에서 나름대로 한 말인데 그렇게 불쾌하게 받아들이셨다면 자기 불찰이다 이거 사실 이준석 대표가 내 불찰이요라고 하는 건 좀 낯선 풍경인 것 같습니다만 조금 자세 톤을 낮췄다 이 상황을 뭘로 봐야 되나 정말 혼돈스럽고 이것은 정치학적 접근이 아니라 심리학적 접근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어때? 지금 현재까지 분위기가 나? 나는 지금 끌려갈까 비행기 타고 갈까 그만 고민하고 있는데 파타야 생각만 하고 파타야가 그거는 나중에 파타야 갈 거는 갈 때쯤 생각하고 나? 나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아침에 오늘 신문 나온 거 보려고 너무 복잡해가지고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이 현재까지? 우총에서 현재까지 골로 가는 거지 골로 가는 거다? 현재까지 골로 가는 거지 골로 간다는 의미가 뭐야? 어? 골로 가는 거 뭐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관계를 설정인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배제하고 가는 거야? 현재까지는 그렇지 나는 난 그게 모르는데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아니 나는 아니 왜냐하면 몰라 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아 그래도 파타야 생각만 하면 깊은 한숨을 세워줘야 되네 준스톤 받으려면 영감은 또 받지 않았을까? 그건 뭐 우리도 아까 했던 얘기지만 영감은 또 받았을 거야 영감은 정리한다는 얘기는 준스톤이 정리한다는 것 같아 그냥 나는 왜냐면 후보의 감정이 준스톤이 더 안 좋잖아 방송 태도가 저게 뭐니? 원래 그래요 파타야 가기 전에 그냥 맘대로 하고 파타야 갈게 제발 파타야 가서는 무릎 꿇고 있고 그러니까 난 목숨이 우리 파타야 끌려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막 하고 싶은 다 하고 그냥 20번 다 하고 파타야 끌려 갈게 그냥 하여간 준스톤에 대한 후보의 감정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크게 준스톤을 그러니까 이게 준스톤이 원하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거잖아 그렇지 의원님 지금 갈등을 최고조 시켜서 하는 거라고 지금 내가 연설문 다 보지 못했는데 이거는 이제 원고 없이 했다라는 거 한 30분을 그러니까 대충 보면 그것만 공개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대충 보면 맨날 하던 얘기야 이게 맨날 공적으로 하던 얘기고 나랑 통화할 대로 맨날 하던 얘기야 그걸 이제 길게 얘기한 거야 됐다 멋있게 좀 근데 자기한테 거의 전권을 달라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청년 이거에 대한 거 내가 무슨 선대위를 선대위를 뭐 복귀하고 안 보고 다 떠나서 그리고 어제 이제 세 가지 그 면순 문제라고 표현한 거 그거를 후보 측에서 안 받았을 때 팩 하고 돈 것도 그 세 개를 다 관철시키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어? 근데 저 누구야 윤이 그걸 하겠냐고 캐릭터가 내가 나 진짜 모르겠어요 아직 내가 선거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쩐 일을 진짜 내가 파타이를 끌려가지 않지만 솔직히 모르겠고 만약에 선거가 진짜 결과가 안 좋아서 파타이에 끌려가면 내가 막방 때 얘기야 끌려가기 전에 그동안 있었던 얘기 내가 아는 거 다 푼다 이런 거 너한테는 얘기했지만 참아 방송 안 한 얘기들 있잖아 어? 풀 건데 지금은 그럴 땐 아니야 근데 후보의 캐릭터로 봤을 때 그러니까 사람을 이 사람이 이 타이밍에서 어떤 결정을 할 거냐는 걸 캐릭터로 봐야 되거든 어? 나는 영감이 누가 후보가 영감 안 받을 줄 알았어 너는 그냥 안 받을 거야 무슨 주변 신문기사 보면 주변에서 뭐 무슨 뭐 신부선 뭐 핵관들이 뭐 직근들이 뭐 욱했다 뭐 격앙됐다 이런 건데 그걸 다 떠나서 직근이고 나발이 많아 본인이 결정하는 거잖아 어? 내가 윤을 만나본 적 없지만 내가 파악했던 아주 최측근 인사로부터 파악했던 윤의 캐릭터로 봤을 때 아 이건 영감 절대 받을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배제했다는 건 사실상 이준석 대표도 배제하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쨌건 오늘 아침에 연습 문제도 이행을 했고 윤석열 후보 어제도 2030 얘기하고 중간에 이준석 대표가 잠깐 좋았던 시점이 있었어 이준석 대표가 좀 뭐 어쨌건 비대위가 이제 선대위 가는 방향이 전체적으로 좀 공감한다는 얘기가 남아서 약간 그것도 어제였죠 어 어제 뭔가 좀 분위기가 괜찮게 갈 수 있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어쨌건 연습 문제 했잖아 네네 자 봐 근데 그러니까 먼저 여기 좀 불러놨으면 같이 얘기 좀 해봐 아 파탈 끌려가서 얼마 안 됐는데 아무나 막 하나 가보지 아니 여기 불러왔는데 너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시끄러워 퍼스트 태워줄게 퍼스트 일단 말씀해줘 너 화물카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물 좀 마셔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윤석열 후보도 아 이게 쉽게 말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쉽게 말해서 보냈는데 네 이준석 대표까지 없이 대선을 홀로 치는 게 스스로 쉽지 않다고 판단해서 지금 그래도 이준석 대표에게는 안 좋은 말을 안 쏟아내는 게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 들더라고 같이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같이 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견이나 감정 이런 걸 다 배제하고 김종인까지 삼각관계를 놓고 보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지율을 따라 잡았다라고 하는 그림을 피하고 싶어 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내 나의 후보의 능력으로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취지로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 기용도 처음부터 잘 안 될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지난달이었나요 김종인이 타느냐 마느냐 할 때도 사실 김종인 위원장은 야구 투수로 치면 구원승을 해본 사람이지 세이브를 해본 사람은 아니에요 지고 있는 상황에서 뒤집는 구원승은 해봤지만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와서 유지해가지고 끝까지 가본 경험은 이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김종인 타느냐 마느냐 할 때는 윤석열 리드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솔직히 김종인이 그 상황에서 올라탄들 뭐 없어요 딱히 아무리 권한을 보장을 해줘도 김종인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김종인을 태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윤석열 스스로 잘하면 되고 나중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영입을 해야 될 거다 아까 시기적으로 그런데 국민의힘 주변의 관측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부 하나같이 입을 모아가지고 김종인은 어쨌든 태워야 된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이상은 안 된다 결국에 일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태우긴 태웠잖아요 그런데 막상 지지율이 떨어져 버리니까 김종인이 어떻게 할 동력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이상 대표는 일단은 떨어져 버린 이상은 떨어져 버린 이상은 윤석열 본인이 주도해가지고 지지율을 좁히는 이런 상황이 돼야 나중에 다시 김종인을 부르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민주당이랑 똑같아요 민주당도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에 탑승을 했잖아요 탑승했지 다시 탔지 그 시점을 잘 보면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박스권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지지율을 좁힌 다음이었어요 타는 시점이 결국에 결국에 홍준표 유승민이 됐든 김종인이 됐든 이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시점은 어쨌든 윤석열 후보 본인의 개인기라든지 이걸 주도로 해가지고 지지율을 좁혀서 역전 찬스를 만들었다 이 상황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이준석 대표 역할이 많이 들어가는 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은 또 홍준표나 유승민하고 다른 거는 일단은 저기가 저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떨어져 버렸다 그치 그리고 못 달고 간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못 달고 간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못 달고 간다 준스톤? 그럴 거야 왜냐하면 봐봐 첫째 준스톤 대표 쫓아낼 수 있어? 그건 못해 그치 어떻게 할 거야 선출된 걸 야 후보 쫓아낼 수 있어? 못해 그치 야 후보를 왜 못 쫓아내? 선출됐으니까 대표 외부 쫓아내? 선출됐으니까 본인이 그만두기 전까지 못해 준스톤 못 내보내? 선대위 복귀? 그건 뭐 안 시킬 수도 있다 쳐 근데 대표 권한으로서 할 일이 많잖아 그치 윤은 아마도 선대위 복귀 싫고 거주장수로 그건 약간 느낌이 그렇게 오더라고 야야야야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이건가? 오늘 안윤상씨가 하던데 오늘 안윤상씨 데뷔했어 윤석열 안윤상씨 윤석열 한지 꽤 되지 않았나 우리 저 안 늘어서 그렇지 견제고 던집니다 안 늘어서 문제지 한지는 꽤 됐어요 준스톤을 선대위로 복귀는 안 시킬 거야 그냥 대표로서의 역할 예를 들면 지방을 다니면서 청년 행사에 다니고 예를 들어서 청년 행사 다니면서 후보랑 따로 청년 행사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비단 추모 야 비단 추모 내놔봐 내놔봐 뭐 이런 거고 어? 그 정도 선일 거라고 굳이 얘기하자면 예전에 뭐 황우효 대표나 뭐 지금 민유정일 송영열 대표 하는 거보다 조금 더 조금 더 근데 준스톤 원하는 건 그거 아니거든 그렇지 준스톤은 거의 나에게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하자는 대로 하자야 그리고 청년 행사에서 후보랑 같이 가가지고 투샷을 받겠다는 거거든 어? 근데 윤액관들은 그걸 못 보는 거야 후보가 원샷이고 준스톤 저기 있어야 되는데 투샷 받는 게 안 되는 거야 양쪽이 원하는 게 너무 달라 어? 그래서 내가 한 해를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 취사 선택 지금 중용이 없어 지금 보니까 애매하게 가치는 못 가고 그래 어? 어느 정도 봉합대했으면 준스톤이 전할 일도 안 쳤을 거야 준스톤이 전할 일도 쳤는 데는 전권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100% 관철시키겠다는 거거든 어? 그래야 선거를 이긴다고 보는 거야 준스톤은 그렇지 어? 근데 후보가 다 주겠냐고 안 줄 거라고 후보 측은 윤액관 측은 적당히만 줄 거야 황우효 플러스 알파 송영길 플러스 알파 정도 약간 근데 그건 아닌 거거든 준스톤은 이거를 미국 정부 통장처럼 이러고 러닝메이트 좀 치르고 싶은 거라고 내가 원샷을 받고 거의 그때 철근형도 러닝메이트라는 표를 잘했었잖아 그러니까 투샷을 받고 싶은 거야 완전히 보는 시각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쉽게 봉합이 안 돼 그럼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그러면 윤과 윤 후보는 뭘 선택할까 내가 예상하건대 그럼 버리는 쪽을 선택해야 돼 버린다는 게 대표 쫓아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룸을 안 주겠다 쪽으로 갈 것 같다라는 거야 내 예상은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그래 그러면 지금 말한 것처럼 이준석 대표를 소위 선출된 권력이 소위 쫓아내기 힘들다 그러면 당대표를 놓고 사실상 식물 대표를 만들 가능성이 많다 약간 이런 취지 뭐 식물 대표를 어쨌건 이쪽에서 권한을 안 주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을 텐데 근데 이준석 대표 스타일이 지금 우리 우리가 지금 한참 막 구독자 떠날 때 이준석 대표가 막 온갖 방송 다니면서 윤 후보 그다음에 선대위 잘못됐다 계속 얘기해왔잖아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거든 그러면 그럼 그건 어떻게 그냥 그러면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다야 이런 입장에서 이걸 막을 방법은 없잖아 하 그렇죠 근데 일단 중간은 없어요 절충의 여지는 없고 만약에 절충이 돼도 또 깨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네 또 깨질 수 있어요 그게 사실 지난번에 1차 유니 갈등 1차 가출 울산 타결로 정리됐었던 그때도 저는 그 갈등이 또 불거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와 이게 또 불거지네 근데 두 번 불거진 거 세 번 못 불거지겠느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는 각계 각층을 뒤져봐도 비슷한 상황을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각각의 입장을 놓고 봐야 돼요 누가 더 잘했느냐 이렇게 비교하면 끝도 없는 게임인 거고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치는 아무리 상대평가라도 스스로는 절대평가에 임한다는 심장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준석 대표면 대표직 사퇴합니다 사퇴해야 돼요 그러니까 못했기 때문에 사퇴하는 게 아닙니다 안 맞기 때문이에요 안 맞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옳고 적어도 저는 그 당사자들은 못난 짓을 하더라도 이걸 지켜보시는 국민들은 옳고 그름보다는 적합한 거 아닌가 요구에 좀 맞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치에서는 사실 적합한 게 옳은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이준석이 잘못했다 네가 더 나빠 이게 아니라 그만두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준수선 절대 안 그만둘 거야 그러면 절대 그만둘 캐릭터가 아니야 그만둘 캐릭터 아니잖아 그만두면 자기가 여기서 완전히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해도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그만두면 까놓고 얘기해서 극단적으로 그만두면 뭐 할 건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영선에 그냥 평론가 다시 해야지 방송해야 돼 그리고 제기가 안 돼 그래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라 할 거야 그 캐릭터상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에서의 승패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한 판의 승부가 아니거든요 대선 이후가 굉장히 중요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를 들면 대선 때 역대 최다 득표율 87년 이후에 역대 최다 득표율로 당선됐는데 탄핵된 대통령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지 그렇다면 대선의 성패를 떠나서 승리하는 경우든 패배하든 경우든 앞날을 도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일단 판이 이렇게까지 다 벌어진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사퇴를 하는 게 그러니까 당이 나중에 안 좋아질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일단 사퇴를 하는 게 좋고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또 앞날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사퇴를 하는 게 낫습니다 저기 홍군님 이준석이들이 말하던 게 후보와의 투샷도 아니고 후보 원샷도 아닙니다 청년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청년이 참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병도 잘못 알고 계시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홍군님은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후보가 투샷 받겠다는 게 준스톤이 준스톤을 투샷을 받아서 스포트라이트를 줘야 청년들이 우대받는다고 사람들 볼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얘기야 그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번외로 가끔 우리 이해를 잘못하셔가지고 이해로 준스톤의 정치적 위상도 올라가는 건 맞는데 준스톤 입장에서 보면 준스톤 뭐라는지 알아? 나한테 여러 한 얘기 중에서 이런 저 비슷한 얘기인데 청년들이 후보가 지금 후보가 윤핵관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게 저 얘기라고 투샷을 받아야 청년들이 봤을 때 대우를 해주네 어린애를 어린다고 무시하지 않고 그래야 청년들이 국힘이 우대를 받는 걸 이렇게 생각하지 준스톤이 뒷방류들처럼 뭐 그냥 하고 다니면 아휴 저기는 30대 대표 뽑아놨더니 바보 만드는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타브리스님 강성 지지층만으로 못 이기는 인구구조라는 걸 좀 받아들이고 선거까지만이라도 이준석을 쓰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우리 참새 저분은 좀 어린 분인데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 내 세대 갈등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극복되고 봉합이 돼야 윤 후보 이 대표 모두에게 좋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준석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다른 사람을 떠나서 본인을 봤을 때라도 본인에게도 좋다 대표로 사퇴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다면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후보라는 지위 때문에 일단 본인이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압박을 하든 이렇게 구스르든 간에 본인도 뭔가를 던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후보는 지금 그냥 저는 후보가 재신임까지 각오해야 된다 재신임을 묻겠다라는 그 정도의 절박함 그렇죠 그냥 이준석 대표만 사퇴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기로에 놓을 거냐 그게 아니라 저 같으면 사실 이렇게 할 거예요 기상천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할 거예요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둘 다 재신임을 묻는 겁니다 당원과 국민에게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살 수도 있는 거고 한쪽은 정리될 수도 있는 거고 대신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냥 다 내려놓고 떠난다 이게 아니라 다 걸자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진짜 이 대선 60몇일 남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야당 입장에서도 깝깝한 상황이긴 하네요 근데 왜 쉽지 않을 것 같다 나 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그랬잖아 저 투스톤이 잘 돼야지 선거를 이긴다고 그렇지 근데 지난 연말 연말 기점에 연말에 많은 소위 많은 유의 삭감 어떤 로마 원 투 쓰리 딜이 가동되기 시작했어 사실 왜냐면 어떻게든지 투스톤은 후보하고 준스톤은 좀 해보려고 다 안 됐어 다 안 됐고 내가 봤을 때는 모르게 약간 오고간으로 요구사항 요구사항이란 걸 그런데 그렇게 심하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 양쪽 서로 왔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어 애가 봤을 때는 근데 안 되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준스톤이 어이 윤 후보 윤 후보가 준스톤한테 어이 준스톤 나한테도 무릎 꼭 빌어 라든지 예를 들면 어이 후보 내가 어린 대표주면 나한테 와가지고 정중하게 선거 부탁한다고 요청하세요 이런 것도 아니었다고 그 정도도 아니었다고 무슨 얘기 아니겠지 어? 근데 안 되더라고 글쎄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캐릭터를 연구하기 시작했지 원래 내가 항상 옛날부터 그랬잖아 평론을 잘하려면 그 사람의 캐릭터를 잘 알아야 된다고 어? 예를 들어서 내가 나중에 훌륭한 유명한 정치인이 됐어 나는 그냥 대충 말해서 사람들은 어 저 새끼가 무슨 생각하고 얘기했으니까 해석해도 너는 알 수도 있잖아 내가 바로 해석하지 아무 생각도 없어 이러고 그래서 그냥 막 지른 거예요 어 캐릭터 사람을 아니까 캐릭터를 아니까 근데 확실히 역시 캐릭터더라고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둘 얘기를 좀 종합해보면 결국 윤과 이준석 대표는 같이 가기 어렵다 네 이거는 약간 같이 가기 어렵다는 게 그러니까 두 사람의 캐릭터와 성향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같이 가기 어렵다 그럴 것 같다 그냥 어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좀 의견이 모이는 것 같아 방법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근데 문제는 아까 네가 얘기했던 거야 당대표 내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고 가만히 있으면 지금 그 며칠 전하고 똑같지 않나요? 선대위 세진 전하고 상한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연관이 완계치고 선대위 양은 줄었잖아 밥값은 덜 들겠다 줄어봐야 뭐 지금 밥값 아직 인선도 안 나왔잖아 거기 지금 밥값이 덜 들어 밥값 덜 들어? 그러니까 지금 밥값은 지금도 덜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약간 팍팍 결제되는 게 아직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선거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준비가 당내 분란이 있으면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조금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캠프의 구성원들 특히 밥값이나 이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금 이게 아직 결제가 팍팍 나오고 있진 않다 아직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이 가기 힘들다는데 필연적으로 당대표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이준석 대표 캐릭터상 너 말대로 그냥은 그만둘 리가 없을 것 같고 절대 그만두지 않을 거고 그럼 이 상황으로 그냥 원래 그냥 윤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뭐로 가겠다는데 이준석 대표는 계속 지금까지 똑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할 텐데 그럼 수습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 수습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보여요 그냥 그러니까 수습이 불가능하다 쪽인 거야? 그냥? 같이 모시고 가려고 파타야 한 분은 모셔 하나만 데리고 네 개 끊으려 다섯 자리 끊겠습니다 우리가 다섯 자리 비행기 아이고 김태현 변호사 이거 놓으십시오 이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당위론적으로 윤 후보가 결국 본인의 스타일상 혼자 끌고 가는 게 맞다 아니면 그분 성향상 어쩔 수 없을 거다 하는데 이제 문제는 준수 손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계속 그러면 이걸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가 궁금하다는 거지 어떤 대책? 윤 후보 측에서 아니 그럼 완전히 그냥 뭐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배제하고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든가 내가 너무 싫어도 야 이게 같이 안 가면 죽을 거 같아 그러니까 같이 가든가 그러니까 양 뭐 가타부타 뭐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아마 어중중하게 가는 게 제일 문제잖아 이거 사실 그러니까 아마 그냥 대표로서만 놔둘려고 그럴 거 같아 계속 말하고 다니는 거 어쩔 수 없고 어 대표로서만 그 정도 선에서 묶어둘려고 하는 거 같아 내 생각에는 그냥 그래 그러면은 지금 뭐 그리고 너무 많이 개입하면 또 한 번 가출할 수도 있자 제3차 준수성 가출 작전이 또 생갈 수도 있다고 아마 저 후보 주변에선 보는 거 같아 그리고 후보 주변들을 지금 취재해보면 준수토에 대한 감정들이 진짜 안 좋겠네 어? 거의 준수토는 정치정면이 끝났다 거의 그렇군요 어? 뭐 지금 뭐 경지정류도 방송에서 맨날 그렇게 다니고 대표가 공적인 책무가 있지 어? 공적인 책무가 있지 저 방송 나와서 후보 디스하고 있고 저거는 대표로서의 그건 아니다 라고 해서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서 지금 준수톤에 대한 감정들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후보도 마찬가지일 거고 주변에 다 그러고 캠프가 다 그래 지금 그래서 준수톤한테 쉽게 룸을 열어주려고 할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준수톤도 5로 낫싱이야 보니까 그러니까 중간없고 어 그러니까 준수톤도 어차피 그러니까 준수톤은 어차피 이대로 가면 선거는 진다 2039 그러니까 나대로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선거는 진다 어차피 2039 9%야 어 이래지나 저래지나 준수톤은 이런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있으면 이대로 그냥 내가 하여튼 내가 수많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요약하면 야 정말 아 그냥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건 어?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얘기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준수톤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지는 과정을 내가 어차피 그냥 했으면 잘 되라고 하는 얘기들을 역사에 기록해놔야겠다 이런 취지 뭐 있지 않을까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 역사고 나버려버려네 어차피 1억 2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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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래져도 욕먹고 저래져도 욕먹을 거면 한번 배팅 한번 해볼래 이런 식의 쉽게 얘기하면 그런 표현을 쓴 건 아니야 배팅하는 표현을 쓴 건 아니지만 그냥 있어도 져 어? 그래도 당대표는 선거 채무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콜로 가는 거야 장인은 어? 그치 그리고 이래 난리쳐도 난리친다고 욕을 먹고 선거 패배하면 또 져 선거 패배하면 내가 욕먹고 나가는 건 똑같은데 그냥 있으면은 질 확률이 100%인데 내가 이 난리 치면 후보가 받아주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니까 승부를 걸어볼 만한 한찍 하다 이런 취지인 거야 이준석 대표의 얘기는 내 이 워딩이 그대로 이게 나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겐 그렇게 이해했어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둘 얘기는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 그러니까 크게 변하기 힘들다라는 걸로 일단 이준석 대표건 윤석열 후보건 뭔가 어떤 방식으로 승부수를 던지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거 승부수가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당대표를 던지거나 아 그렇게? 그러니까 말하는 아니면 뭐 또 윤석열 후보가 그냥 둘 다 재심을 묻자고 하거나 뭐 그거 아니면 뭐 오늘 예를 들어서 의총에서 물론 그것 때문에 당대표 바로 날라가진 않겠지만 뭐 의원들이 뭐 사실상 대표 탄핵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된다면 뭐 이준석 대표가 아무래도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일단 그건 뭐 의원총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고 일단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 제가 좀 원론적인 얘기를 이 얘기는 이 얘기는 많은 분들이 귀에 안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지금 사실 거대정당은 내부의 갈등 소지가 항상 있어요 사람이 많고 크다 보니까 여러 기류가 섞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거대정당 위주의 정치잖아요 근데 미국도 파벌 있어요 민주당 공화당에 근데 예를 들면 공화당 하면 트럼프 우익 포퓰리즘 이런 흐름이 있고 돌아가신 존 맥케인 이런 사람처럼 좀 포용적 보수 전통적 보수 이런 흐름이 있어요 민주당 같으면 바이든 대통령처럼 조금 중도 쪽에 가까운 그런 진보여도 그런 흐름이 있고 또 버니 샌더스처럼 좌파 좌파 근데 이게 사실 다 정책과 가치의 차이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도 더 쉬워요 정책적으로 절충을 해보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대 이준석 갈등은 정책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이념이나 같이 하고 되게 약간 아픈 얘기네 그래서 이게 정책이랑 상관이 있으면 국민들도 오히려 좀 경청해보고 어느 쪽 말이 더 맞나 이런 맛이 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쪽이 그러면 더 합리적인 보수며 개혁적인 보수며 혹은 어느 쪽이 그 거꾸로의 수구 보수냐 이런 싸움도 아닌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 이거하고 비슷한 갈등이 과거 민주당의 친문이니 비문이니 했던 그 갈등이거든요 그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 똑같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쓴소리를 해줬네 수민이가 자 일단 첫 번째 현재 오늘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들 파탄을 끌려가면 정신 차릴 거야 다들 파탄을 끌려가면 정신 차릴 거야 ющие 수고하기가 수고하시면 профессион위권 다음번째 기상캐스터